안녕하세요!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직 안 먹었을 때 너무 좋은데, 음..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상태라고 생각해봅시다 탕후라이 너무 맛있어 치즈가 엄청 짭조름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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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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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다진 마늘을 만들어요 치킨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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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팽이버섯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해요 조금 더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고소해요 치즈스파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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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면서 식감이 좋아요 맛은 맛은 맛이에요 뼈는 뼈는 맛이에요 저는 뼈는 뼈가 더 맛있네요 뼈는 뼈는 뼈가 더 맛있네요 김치 조합 매콤달콤 매콤달콤 아삭아삭 사과 첫머리 아이스크림 연어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하고 빨간다 맛있게 드세요 다시 좋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